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이 단축구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떴던 의상들 중에 가디건들 단축구멍 중에 가장 최고로 쉬운 극강의 초보를 위한 쉬운 기법 늘려서 끼우기 늘려서 단축구멍 만들기 늘린 거로 우리가 했었잖아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극강의 초보여도 이제 챕터 6개를 다 지나오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극강까지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단축구멍 정도는 좀 떠서 내가 단축구멍은 떠서 단추를 이렇게 끼울 수는 있다 그래도 이 클래스를 들었는데 단축구멍은 뜰 수 있다라는 거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스스로도 보람을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될 것입니다 단축구멍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민 부분의 폭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중간에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코의 수는 변하지 않는데 공간만 마련이 됐다 이 소리죠 코의 수는 변하지 않는데 공간만 생겼다 그런데 공간이 생겼고 공간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위에는 폭이 그대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죠 이걸 어떻게 했느냐 이제부터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조금 더 가까이 가도록 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떴는데 이 정도에서 여기에 단축구멍을 뚫어야 돼요 단축구멍을 뚫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 코를 하나 늘려주시죠 코를 하나 만들어줘 코를 하나 만들어주는데 그냥 뜨면 콜수의 개수가 늘려진 거죠 코가 늘려지면 안 되잖아 코의 개수는 폭이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잖아 방금 아까 우리가 말씀 나눴잖아요 이 여민 부분은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구멍만 뽕뽕 뚫려 있다 그래서 구멍을 만들어주려면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코를 하나 늘려주는데 여기서 코를 늘려주는 동시에 이쪽에선 코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코가 늘려지니까 늘려줌과 동시에 두 코를 한꺼번에 하게 되면 여기가 하나가 늘려져도 두 코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코는 그대로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막 떠 그냥 떴다가 이미로 이렇게 뜬 다음에 여기 이 부분에서 단추구멍을 만들어줘야겠어 그러면 코를 한 코 늘려주는데 이렇게 그냥 기계적으로 뜨지 마시고 올라가면서 늘려질 거니까 늘려질 거기 때문에 한 코가 더 늘려지지 않게 두 개를 하나로 모아버리면 두 코가 하나가 되고 여기는 핫코가 생기면서 결국에는 두 코가 되는 거죠 이 두 코가 이 모여져 있는 이 두 코가 하나 둘로 나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지금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거 겉뜨기 다 뜨고 뒤집어서 안뜨기 뜰 때는 아하! 이렇게 하면서 이해가 가신다고 자 한 코를 늘려 봅니다 늘리는데 우리가 그동안 코 늘리면서 아주 습관적으로 한 코만 딱 찔렀잖아 이 습관을 고쳐야 돼 늘리려고 한 번 실을 앞으로 땡길 때 단추구멍 할 때는 두 코 두 코를 한꺼번에 떠주셔야 된다 지금 단추구멍 만드는 기법 연습하기 해드리려고 제가 한 줄에다가 단추구멍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보통은 한 단에 한 개씩만 있겠죠 이렇게 두 코를 자 이렇게 코를 늘려줬는데 바로 옆 코는 늘려준과 동시에 코를 줄여줬어요 그래서 코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요 코를 늘려줬지만 전체적으로 코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 이제 안 뜨기를 뜨는 순서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을 규명하시게 되시죠 자 안 뜨기를 뜹니다 롤롤롤롤롤 안 뜨기를 뜨죠 여러분들이 안 뜨기를 뜨시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아까 코 늘렸던 부분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 코 늘렸던 부분이 나왔어 원래 우리 코 늘린 부분은 어떻게 떴어요? 이렇게 교차로 떠서 걸어서 떠줬죠 구멍 뚫릴까봐 근데 단춧구멍은 안 그래 그냥 떠줘 그냥 떠줍니다 그냥 떠주세요 그냥 구멍이 크게 남도록 떠주시는 거예요 아 여러분 안 뜨기로 떠주셔도 안 되죠 우리가 여민 부분은 갓터뜨기잖아 갓터뜨기이기 때문에 겉뜨기로 떠주셔야 됩니다 자 아이고 이런다니까 자 갓터뜨기라고 하고 갓터뜨기니까 이제 겉뜨기로 떠주시는 거예요 뒤집어서 보세요 여민 부분은 우리가 갓터뜨기로 떴잖아 보이시죠? 이 갓터뜨기 자 갓터뜨기로 뜨는데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 겉뜨기로 떠야 되니까 이걸 그냥 뜨는 거죠 코 늘리는 부분은 뒤에서 걸어가지고 왜 X자 교차해서 떴잖아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기억나는데 단춧구멍 할 때는 그게 아니야 단춧구멍 할 때는 원래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떠줬잖아 이러지 말고 그냥 그냥 구멍들 크게 나오게 그냥 이렇게 떠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춧구멍이니까 구멍일 때는 절대 걸지 마시고 걸쳐져 있는 형태에서 바로 그냥 걸고 뜨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렇게 뜨지 말고 그냥 이대로 구멍이 그대로 나오게 이게 단춧구멍 내는 방법 너무 쉽죠 단춧구멍은 다른 게 없어 그 다음 뜰 때 이거 그냥 그대로 떠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한 가지 그 키포인트가 처음에 구멍 그 코 눌릴 때 바로 옆은 두 코를 하나로 모아떠야 된다는 거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구멍이 단춧구멍이 생긴 거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생겼죠 생겼지 어머 너무 크게 생겼네요 바늘이 굵기도 하지만 지금 첫 코여서 그렇지 뒤에서 또 이렇게 뜨다 보면 또 여기 또 줄여져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돼 단춧구멍은 이런 식으로 내주신다는 거 단춧구멍에 대한 원리를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어머 이렇게 어떻게 일정하게 일정하게 단춧구멍이 이거는요 여러분 일정한 게 대단한 팁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시다가 딱 그 간격이 나오면 그때 뚫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몇 단마다 뚫어주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따라서 저는 이거 왕복 한 4번마다 뚫어준 거예요 왕복 4번이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갖다 뜨기가 4개의 사이클이 보이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4번을 한 다음에 한 번씩 뚫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나 이거 하면서 좀 약간 너무 촘촘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추 달면서 너무 심하다 너무 촘촘하게 달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이렇게 넓히셔도 되고 필요에 의해서 하시면 되는데 겉뜨기 순서일 때 구멍을 내주시는 게 편합니다 겉뜨기 순서일 때 이건 뭐 가터뜨기 때문에 가터뜨기는 뒤집어도 겉뜨기 겉으로 떠도 겉뜨기니까 상관은 없는데 겉뜨기 기법일 때 단추 구멍을 내주신다라는 게 편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단추 구멍 기법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가 간만에 바느질 의상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느질 의상 예쁘고 심플하지만 특별한 기법 디자인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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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